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이야기죠. 오늘은 잡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잡초 이렇게 하면 일단은 뽑아야 돼. 손으로 뽑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쳐가지고 잡초를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잡초하고 마치 원수처럼 잡초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 맨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땅들, 흙만 있는 땅들, 그거는 자연이 용납을 안 하죠. 그게 어떤 풀이든 풀들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면 그거는 잡초가 아니고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내지 모르는 풀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걸 잡초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없애버리려는 게 보통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잡초는 이 흙, 특히 자연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일단은 잡초의 중요성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풀이든 나무든 땅에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얘들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에 보십시오. 사막 가서 뭘 심어 놓으면 수분이 사막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하다못해 가뭄이 들어도 나무들이 말라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물들 이런 거는 수분이 없으면 무조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그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흙을 만져보면 좀 촉촉한 게 있는 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더울 때 햇빛이 쨍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쨍쨍 비치면 땅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보통 땅 온도가 제가 어떤 책에서 잠깐 읽었는데 36도인가 그래되면 땅에 있는 수분 85%가 정발된다고 합니다. 땅 온도가 36도인가 37도인가 되면 정발되고 그리고 땅의 온도가 41도인가 그래되면 수분이 100% 다 정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땅의 온도가 거의 한 40도 이렇게 땅이 뜨겁잖아요. 해변가 같은데 그런데 모래사장에 가보면 땅이 뜨겁다 아닙니까? 사람의 온도가 36도 37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딱 만졌을 때 뜨거워 이러면 땅의 온도가 사람 온도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되면 땅의 수분들이 거의 85% 이상이 전부 정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수분들이 정발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제대로 농작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땅의 수분을 정발를 막아주고 수분을 땅에서 이렇게 흡수하면서 막아주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비치는 태양빛을 마치 지붕처럼 막아주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잡초들입니다. 이 잡초는 마치 지붕, 햇빛과 땅을 막아주는 그런 지붕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름에 땅빛이 이렇게 비춰지더라도 땅 속까지 그 열이 침투 안 되도록 잡초가 일단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또 이랬던 저랬던 열이 땅에서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정발하는 걸 또 이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잡초죠. 제가 낙엽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잡초인데 가만히 보면 전체 흙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이 잡초들이 싹 막아가지고 아까처럼 수분 정발을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잡초들이 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낙엽들이 있죠. 지금 보입니까? 이 낙엽들이 땅에서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엽들이 썩을 때 그냥 썩는 게 아니고 미생물들의 역할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썩습니다. 얘네들이 점점점점 썩고 태화돼가지고 이제 땅에 흡수되면서 또 다른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 영양분을 먹고 또 자라나는 게 또 잡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들은 어떤 책에 보니까 탄소 순환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탄소들을 묶어두고 또 그걸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게. 그 다음에 잡초들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이 농사를 만약에 했다. 작물을 하고 나면 실제로 땅을 한 5, 6개월 정도 놀립니다. 가을에 우리가 보통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 3월, 4월까지 땅을 놀리잖아요. 그럼 5, 6개월 동안 놀리는데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땅에 그 땅 속에 보면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땅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땅에 있는 수분들도 미생물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말린이라는 이제 그 또 이렇게 농사를 할 때 아니면 식물한테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글로말린이라는 물질도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사가 끝나고 나면 가을, 늦가을 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까지 실제 이제 미생물들이 땅 속에 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이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생물먹이 하면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당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다가 우리가 계속 설탕을 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찹초들이 이렇게 그 우에서 이제 저기 이파리에서 이제 강압성을 해가지고 뿌리로 당 단백질을 준다 그럽니다. 뿌리로 해가지고 그럼 그 뿌리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은 아니죠. 이제 그 뿌리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바로 당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찹초들을 살려놓으면 그리고 찹초들을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뽑지 않으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먹이 그리고 겨울 내내 또 먹일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이 찹초들이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미생물들이 온전하게 한 겨울에도 땅 속에서 이제 잘 이제 자기 그 종족들을 또 자기 형제들을 잘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보존을 해야만이 봄에 여름에 이제 농사를 할 때 또 걔들이 정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찹초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식물학, 식물이야기인가? 뭐 어떤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찹초 이야기예요. 찹초.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처음에는 뭐 저기 인도가 가지고 뭐 아 이거 정말 좋은 꽃이야 이래가지고 들고 와 자기 영국으로 들고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막 고가로 팔리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뭐 이건 벨론에 시들시들 하고 나니까 그러고 이제 그걸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니까 이게 뭐 온 대로 이제 퍼져버려가지고 처음에 들고 올 때는 희귀하고 자기 영국에서는 그걸 잘 볼 수 없는 그런 꽃이다 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헌에 빠져 놓으니까 잡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치워버리고 이제 그걸 심지도 못하게 하고 보면 어찌하든 이제 뽑고 제초제를 치라. 이러면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인류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식물들이 이제 식물들 중에서 제일 성공한 식물이 사실은 잡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잡초가 가장 성공적인 거는 작물이다. 성공적인 거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잡초라고 물론 이제 잡초 중에서 유해한 잡초들도 있죠. 근데 잡초라고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나름대로 이제 흙에서 지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있는 수분 정발을 막아주고 한여름에 그 땡볕들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땅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뭡니까 낙엽들 이런 낙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그 다시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탄소 순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결정적인 그런 이제 생명 테두리 구조죠. 그 구조들이 바로 이런 잡초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그 잡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제가 지금 잡초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지금 막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파리를 이제 한두 개 떼와가지고 세포협미경으로 봐가지고 이제 실제로 얘들이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